안녕하세요. 우정파크의 감독 변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정파크는 게이들의 우정박에 대한 시트콤 같은 코믹 영화입니다. 어떤 깊은 의미나 주제가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가벼운 이야기로 관객 여러분들의 공감을 이끌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맞아맞아 하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화에 애착이 가는 인물이 있다면 물론 주인공들도 중요하지만 이번 영화는 조연들의 역할이 중요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세 조연 친구분들이 정말 잘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제 본명을 캐릭터 이름으로 지은 조연이 있는데 그분이 제 역할을 참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는 배워 체격을 가지신 분들로 전체를 캐스팅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런 체격의 배우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보통 체격 분들도 많이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도와는 조금 바뀐 게 있지만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마음에 들게 캐스팅이 다 되었습니다. 주인공들의 체격이 다르고 배드신이 있습니다. 저는 자극적인 이야기와 MSG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변천의 세 번째 퀴어 단편 영화 우정파크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